머치슨강 길이 725km 로빈슨 산지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제로일턴 북쪽 헬바리에서 인도양으로 들어간다. 겨울의 우기에는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강물이 마를 때가 많다. 하구에는 산호초가 발달해 있어서 배가 들어갈 수 없다. 1890년 상류부에서 금광이 발견되었다. 1839년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충독 지그레이가 발견한 도시로 영국 지지력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. 구성,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,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성, 나그네 구석 трав 구성, 나그네 구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